태천 연안 여객 터미널 도착했네요 자 탔습니다 배 타고 이제 삽시도 갑니다 삽시도 정면에 보이는 데가 삽시도입니다 한 번 더 탔습니다 정면에 있는 장면은 이 장면을 더 많이 틀렸습니다 오우 오랜만에 오네 아 조용해서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 지금 낚싯대 던져놨고요 이제 밥 좀 먹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부터 정신없이 내려왔네요 배시간 마치느냐고 배시간이 4시였는데 3시 53분에도 자겠어요 부랴부랴 차 싣고 들어왔네요 자 삽시도 삽시도 해루질 갑니다 저번처럼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촬영을 잘 하도록 할게요 파이팅 오늘은 간주가 11시 57분입니다 열물이고요 자 이런 데 뒤집어 보면 낙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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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미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씨 뭔데 낙지인데 다리가 살랑살랑 아 호미 호미 아 어떡해 자 채프로가 지금 낙지 낙지와 지금 한판 승부 중 아 안돼 안돼 호미 갖고 왔어야 돼 아우 돌멩이 너무 많아서 아씨 야 그 말로만 했던 살랑이네 아하 낙지가 낙지 다리가 어미님 이렇게 이렇게 이야 호미도 갖고 왔어야 돼 아 오늘은 닭카지가 있을 줄 알고 치킨을 갖고 왔다니 조심해 고객님 봐봐 낙지 다리가 그 말로만 듣자 상황이네 여기 와서 내 낙지를 또 많이 잘하는데 자 지금 낙지 낙지 한 마리 지금 봤습니다 체프로가 그러면 낙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눈을 부릅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잡았습니다 자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오 오 오 오 이거 아 체포로! 낙지 한마리 잡았어요 오 예 이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런 재미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체포로가 지금 또 빨리 오라고 그러네요 체포로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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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님 가보세요 뭔데요 아 해삼 자 해삼 자 해삼이요 해삼 야 보이십니까 해삼 어우 해삼이요 해삼 체포로 내 가방엔 낙지가 있어서 안돼 오 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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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쏘라 이거 보여요? 착한 사람만 눈에 보인다 야 오 오 쏘라까지 득태 골뱅이 어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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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뱅이 야 여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골뱅이 야 사이즈가 오 오 보이시나요 오 오 잠깐만 이거 낙지랑 같이 놔도 되나 골뱅이 골뱅이 네 네 네 네 오 해삼 낙지 해삼 도라에 어허 역시 근데 사이즈가 섬이라 도비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네요 도비도 골뱅이 도비도 골뱅이 여기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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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뱅이 자 골뱅이 골뱅이 자 골뱅이 오 커요 커요 아 순간 지금 해삼을 발견하면서 소라까지 그냥 득탬을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범인님 제가 범인님에게 손님 하나 드리겠다 사랑합니다 오 대박 야 이거 보이시나요 해삼? 야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해삼? 야 보이시나요 이거? coming 요긴거 오직 오직 진짜 오직 아니 저기 뭐야 낙지 때문에 안 돼 낙지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까 전에 집어넣었잖아요 안 뒤면은 거기다 집어넣었어 여기다 닿았어요 왜 이렇게 무거웠구라 그래서 가방이 야 해삼도 확실히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는 해삼 새끼야 해삼 이거 보여요 아이고 해삼 새끼 자 이런거는 방생입니다 방생 꼭꼭 숨어라 여기도 해삼 새끼 있네요 보이시나요 이런거는 방생이요 아 진짜 우리가 온게 3년전인가 3년전에 여기와서 좀전에 잡았던 그 아까 첩포가 잡았던 그 크기 그만한 해삼을 진짜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며칠동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여기 또 해삼 있네요 해삼이 있네 해삼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고 자 해삼 자 해삼 자 해삼 야 이 놈 진짜 보는 사람만 보겠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거기서 보세요 해삼 보여요? 아하 잠깐 보여요? 그러면 또 찾아보세요 해삼 또 모르시겠죠 어디서? 거기서 아무튼 뭐 여기 여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보이죠 아 찐흑탕 아 찐흑탕 네 하나 더 있다고요 아이씨 어디갔어 아 조 마리인데 아이씨 진짜 어디갔어 어디갔어 조 마리였는데 아이씨 아 이건 못찾아 아 있다 아 거기있네 양쪽으로 있더라구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해삼 두 마리 해삼 두 마리 야 내가 어 어 바카지 바카지 왜 바카지 바카지 이 돌 밑에 들어갔어 여기 여기 있다 어머머머머 저기있네 보이시나요 여기 바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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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오 오 야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야 보이시나요 야 보인대요 야 어마무시합니다 채프로 해삼은 채프로에게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야간 헤리지를 마치네요 잠시후 올라가서 오늘 뭐뭐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짠 오늘도 헤리지 성공 오 소라도 크다 해삼 자 오늘의 수확입니다 야 해삼 낙지 낙지 선착장가서 헤리지를 했고 차박지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2박 3일 정도 여기서 차박을 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바닷가구 아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저희 앞마당이에요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 아 좋네요 아 한가져서 너무 좋아요 봄입니다 아 저기 앞마당이에요 하 뷰 죽이죠 끝내줍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제 들어왔고 어제 저녁에 헤리지를 좀 했습니다 낙지도 잡았어요 하하하하 최프로요 최프로 씩씩거리면서 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음에 안들어요 정리를 졌다고 밖에 못해 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고 아 아침부터 그냥 구사리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뷰 좀 보십시오 뷰 자 아침을 먹습니다 자 맛있는 콩나물국입니다 어제 헤리지를 하면서 다 보셨겠지만 낙지와 해삼을 잡았습니다 낙지하면 최프로랍니다 잡고나서 얘기해야죠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어제 잡았죠 네 그 전에는 내가 더 잡았죠 아니요 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더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누가 잡은 들 어떠하리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걸 오 은행 아 아 저기에서 개빨이 났잖아 날씨는 좋네요. 어제 잡은 헤르즈에서 잡은 골뱅이 그 다음에 오늘은 부침개를 좀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낚시 하다가 들어왔어요. 진짜 덥네요. 진짜 더워. 여름이에요. 여름 골뱅이 파전 골뱅이 파전 어제 잡은 홍학하고 골뱅이 넣어서 파전 해 먹고 있습니다. 막걸리 잘라다가 맵고 먹습니다. 어우 시원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요즘에 쪽파가 범인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대가리가 크게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끝물이다. 쪽파가 이렇게 크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로 파전 해 먹으면 톡톡톡 튀는 맛이 있어서 더 맛있어. 양강을 보게 되면서. 그냥 맛있어. 저희 채포라와 범인하고는 다른 사람 기준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저희 기준을 맞춰주시던지 저희는 그냥 저희 스타일대로 그냥 가요.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대본을 써서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냥 우리 둘이 기록을 날리는 거니까 컨텐츠가 뭐고 이래도 되냐 저래도 되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보여주시기가 아닙니까. 어? 보여줄 건데? 자꾸 얘기가 맞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대본으로 한다고 해도 머리가 나빠서 예호도 없다고. 우리 이거 놀으면 되잖아. 머리 나쁘게 다리려고 합니다. 아 진짜 미안합니다. 해루진로 해서 낙지 잡은 건 범이가 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뭐야 너 진실게임이야? 아니야. 여쭤면 우리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채포라가 많이 잡았어. 어제 범이가 한마리 잡았습니다. 어제 범이가 한마리 잡았어요. 소송까지 가는 건 힘들어 한다고요? 아 힘들어. 음. 빠른 전환이 아님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도. 채포라의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 집에서 잡은 해삼 손질을 하려고 하거든요. 해삼 가지고 한납지 타탕을 가지고 있어요. 해삼 손질 들어갈게요. 해삼은 버릴 거 없어요. 입대고. 또 뻣대고. 잘 발라서. 오쿠. 應iędzy. 어 destiny. 톡톡톡톡톡. 앞장. 죄송합니다. 더 높은 해삼 손질이 ly, 흑같은 안이 kurt след 있어요. 감 helped me, 오늘의 저녁 메뉴는 우럭 매운탕이 되겠어요. 방위님. 저 웃음, 가식재빈 웃음. 자, 밥을 다 지어서 매운탕, 아 역시 매운탕에 소주죠. 어때요, 거미님?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어제 잡은 햇삼. 어제 잡은 햇삼. 야, 근데 한 마리 이거야? 응, 한 마리. 작은 거네, 작은 거네. 아니, 왜냐면 매운탕이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통햇삼 한 번 먹읍시다. 아, 크로스. 그래도 해루지에서 잡은 건데. 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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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뽀짓한 심장으로. 무릉도에서 먹어도 해산보다 이게 더 맛있네. 음. 네, 괜찮으세요. 음. 음. 아. 아니야, 해산 나중에 먹어도 돼. 그렇게 살지 않고. 미안해, 여기. 자, 저번에 가서 잡아온 우럭. 우럭 매운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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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해루지를 나갑니다. 어, 오늘은 바람 한 점 없겠네요. 아주 좋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물때가 좀 안좋아서 물이 많이 안빠졌네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바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라? 아 소라 자 소라 자 소라요 소라 오늘은 채프로도 소리가 안들리네요 잡는 소리가 안들려요 소리소문없이 잡습니다 아하 소리소문없이 잡는다 박카즈야? 이거 잡아? 이거 나도 박카즈 여기서 많이 봤어 나도 지금 박카즈 안잡고 있어 오늘 물때가 안좋은데 물때 안좋은거 알면서도 나왔어요 어쨌든 삽시도에 들어와서 회루질을 할 수 있는게 진짜 특별한 시간 내서 오지 않는 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온 김에 물때가 안좋더라도 한번 바다에 나와봤습니다 확실히 물이 안빠지다 보니 확실히 물이 안빠지다 보니 이 앞쪽은 평상시에도 빠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긴 당연히 뭔가 있을 수가 없겠죠 물때가 좀 좋아가지고 평상시에 안보이는 지역이 좀 보여가지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으면 했는데 어쨌든 뭐 물때가 안좋은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큰 기대는 안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잡았잖아요 어제 잡았잖아요 어제 낙지 한 마리 잡았으면 됐지 뭐 제프랑하고 우리는 또 큰걸 바라지 않잖아요 한 마리 딱 잡아서 재밌게 즐겁게 맛있게 얌얌얌하면 그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또 집게를 갖고 왔어야 되는거죠? 오늘은 박하지가 정말 많이 보이네요 저도 지금 박하지 몇마리를 봤는데 귀여워 자 방생 방생 이 돌 밑에 눈 두개 오 이거 박하지 보이시나요 여기 야 박하지가 지금 야 박하지 박하지 엄청 많이 보인다 오늘 집게를 갖고 왔어야 되는건데 어? 드디어 최프로가 뭘 잡지를 못하니까 이제 박하지를 손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야 그래도 삽시도가 섬이다 보니 아직도 이렇게 박하지가 많아요 그리고 뭐 어제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확실히 해삼도 그 사이즈 자체가 확실히 커요 오늘은 해류질은 안될 것 같고 이따가 낚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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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좀 잡지 않을까 물 들어올 때 안 그럴까요? 최프로 최프로 모르겠네요 아 근데 피곤하네 실컷지마 여러분 지금 몇시인지 아세요?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새벽 1시에 최프로 최프로하고 저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산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 둘이서 여러분들도 새벽 1시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데이트 한번 하세요 저희는 최프로하고 저하고 지금 데이트 중이에요 새벽 1시에 바닷가에서 그것도 삽시도라는 섬에서 이것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답니다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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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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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낙지 거기서 나온거야 대만이 맞았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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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시니까 나오는거 봐 내 쑤시니까 나오는거 봐 자 낙지 자 자 저기 아 나도 그럼 아까 쑤셔볼걸 하하 최프로가 또 낙지 오늘 낙지 한 마리 잡았어요 오늘 일 다 했습니다 오늘 일 다 했어요 오늘 일 다 했어요 야 야 그쪽에 있더니 이게 평에서 수영 싹 나와버리더만 이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눈으로는 보였는데 나는 보였어 이렇게 해서 난 쫓아간거야 일로 최프로 이리로 갔잖아 난 이리로 쫓아간거야 그냥 지나갈까봐 내가 잡으려고 내가 잡으려고 오우씨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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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야 이거 바가지 엄청 큰거였는데 지금 오늘 찍게 갖고 왔어야 되는건데 갑시다 밤새 낚시를 하고 내일 좀 낮에 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낚시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 네 네 이렇게 꽤 아나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나고 아이참 안하고 한마리 잡았습니다. 우럭이 한마리 잡았습니다. 꼼장어에 꼼장어에 우럭이 삽시도에 진너머해수욕장을 소개합니다. 짜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오 좋다. 삽시도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삽시도에서 장고도 들어갑니다. 이제 장고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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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